두 번째 운동은 이젠 T로우입니다. 말 그대로 T자 모양으로 당겨서 등에 강한 수축인데요. 이번에는 등은 광배근이 아닌 내 어깨에 있는 후면, 후면에 있는 삼각근의 후면에 자극을 줄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밴드를 펼치셔서 발바닥 윗부분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두 다리 밴드 아까보다는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두세 번 감았다면 이번에는 한두 번 감아주시는 게 아마 적당하실 거예요. 저도 약간 끝자락에서부터 텐션이 강할수록 뒤로 잡아주는 게 좋으시고요. 감고 새끼손가락이 뒤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팔이 T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당겨주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어깨 후면에 있는 삼각근에 더 자극이 많이 가시고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 힘도 강하게 주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힘이 떨리기 때문에 손목이 꺾이거나 양쪽 어깨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실 경우일수록 조금 더 약하게 잡아주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복부에 힘을 강하게 주고 허리를 펴서 내쉬면서 양팔이 수평을 댈 수 있도록 특히 이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게 복부 힘 당기면서 어깨 후면까지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쩌셨어요? 아마 처음 동작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좀 힘이 붙여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천천히 몸의 정렬을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손목이 많이 꺾일 거예요. 손목 정렬 맞춰주시고 네, 어깨 맞춰주시고요. 네, 횟수는 기본 15개,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밴드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힘의하려고요. 1, 2, 3, 3, 2, 3, 4. standing by 20, 3, 4, 4K.